그는 누구보다 다정했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. 다음 생에 떳떳한 형으로 널 만나기 위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! 네가 민호를 이렇게 만든 거야. 여보, 이, 이거. 보통 그렇게 산부인과를 들락날락하지 않아요. 너 누구예요?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냐고! 놓쳤습니다. 네 작품이니? 보성이가 단순히 하수인이고 배우가 있다니 폐기사건에 엮인 사람이 또 있다구요? 언제까지 애처럼 이럴래?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! 날 위해서! 지금 당신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야! 회장님 말씀에도 그렇게 토를 달았나? 거사한 주인 내가 해볼까? 가능한 빠른 게 좋을 것 같은데...